국회 세종의사당의 기본계획 수립과 건설사업 등을 맞는 건립위원회가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습니다. 위원장에는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위촉됐고,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민주당 강준현, 박수현 의원과 국민의힘 강승규, 장동혁 의원 등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. 오는 2030년 전후로 세종시 세종동에 들어설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은 서울 여의도보다 2배 큰 부지에 의원회관과 국회방송 등 부대 시설이 모두 이전할 예정입니다.